네 반갑습니다 나르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언행갈고리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행갈고리즘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언행갈고리즘에 집중을 하셔서 잘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토픽들은 한번 제대로 공부해 두면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효자 놀아서 삽니다 꼭 반드시 잘 있게 두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의 목표는 어쨌든 언행갈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사상을 이야기 되고 그 다음에 언행갈고리즘에 대한 구성요소 그리고 언행갈고리즘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현할 거냐 슈트코드를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언행갈고리즘을 만약에 풀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것들까지 접근을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행갈고리즘을 모의고사 여러 번 출제를 해보면 만족할 만큼 나이스하게 답안지를 잘 쓴 사람은 좀 드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고등증자가 나오는 이유는 정말 마음에 들게 잘 썼다기보다는 그 그룹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잘 쓴 답안지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언행갈고리즘은 그의 완벽과 가깝게 아주 깔끔하게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언행갈고리즘은 교차상태라고 하는 꿀딱 동영상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언행갈고리즘은 회피기법의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키워드 교차상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방법이 있죠 예방 회피, 발견, 회복 회피에 언행갈고리즘, 웨이트다이와 운드웨이트가 있다고 했고 발견기법에는 자원할당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언행갈고리즘의 핵심은 안전상태이냐 불안전상태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안전상태일 때만 자원을 할당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시스템상태가 안전상태이면 교차상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차상태에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불안전상태입니다 즉 안전상태면 교차상태가 아니고요 대드락이 아니고요 교차상태에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불안전상태입니다 그러나 불안전상태라고 해서 반드시 교차상태는 아닙니다 아마 공부하실 때 이런 글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안전상태고요 이곳이 불안전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차상태라는 것은 이 중에서도 이런 부분집합에 해당됩니다 이게 바로 교차상태입니다 구성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성요소는 어떻게 보면 원행과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요소들이 바로 구성요소가 되는 겁니다 Available, Max, Allocation, Need, Request 다섯 개를 외우면 됩니다 Available, 근데 이 용어가 주는 뉘앙스를 그대로 이해하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Available은 유형별, 유형이란 것은 자원을 말합니다 자원 유형별 사용 가능한 자원의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차원 벡터를 표현합니다 참고로 자료 구조에 보면 지금 I, J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I는 P, I를 말합니다 은밀히 보면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한 종류를 말하고요 J는 자원, 리소스 리소스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이러면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러면 지금 Available 같은 경우는 특정 자원이 몇 개 사용 가능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했죠 사용 가능 자원의 수를 말하고요 Max는 Max부터 Request까지는 전부 N 곱하기 M 행렬입니다 행렬인 걸로 봐서는 용언이 아세요 Max는 최대 요구수고요 Allocation은 할당되어 있는 거고요 할당된 자원수고요 Need는 향후 요청 가능한 요청에 필요한 자원수고요 Request는 현재 프로세스가 요청한 자원수예요 이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N 곱하기 M 행렬이잖아요 그러면 Max 같은 경우는 Max, I, J는 K다 K가 자원수거든요 K가 숫자이거든 숫자 그러면 특정 프로세스 I가 특정 자원 J에게 요청할 수 있는 최대 요구수예요 Max 일련법 아시겠죠 Allocation 아시겠죠 특정 프로세스가 I 특정 자원 J 맞죠 할당되어 있는 자원수 Need 향후 필요한 수 특정 프로세스가 특정 자원 그 다음에 특정 프로세스가 특정 자원에게 요청한 수 Request 이해했죠 또한 Request는 최대 Need에 안 읽는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요청수는 Need를 넘어서면 안 돼요 됐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은행 알고리즘은 한 번 빼어두면 계속 효자 노란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프로그램 슈터 코드로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답안지에 쓸 때 가장 그래도 조금 짧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은 순서도 순서도와 연계해서 꼭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헤드라인 있어도 되고요 앞에 그루핑 있어도 되고요 어쨌든 요 상태에서 앞에 여기가 순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슈도 코드 또는 슈도 코드 외에는 또 알고리즘 또 다른 말로 그냥 알고리즘이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가 해석 요런 3단표를 이용해서 여기에 그러면 뭐 요런 순서도가 오겠죠 뭐 이런 순서도 오겠죠 오고 여기에 알고리즘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요 알고리즘 여기에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코드 해석 영역이 여기 오는 거 꼭 답안지 한 번 써보십시오 써보셔야지만 내용을 좀 지우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대해서 꼭 써보셔야지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고 내가 언행 갈고리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에 풀어낼 수 있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도 확인할 수 있고요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코드를 해석해 보면 리퀘스트 IJ 특정 프로세서가 특정 자원을 케익에 맞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원 요청이 시작됐죠 자원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 리퀘스트는 니드나 자 중요합니다 니드나 어베이러브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두 개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자원 할당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자원 할당 영역입니다 자원 할당한 다음에 어베이러브를 하나 빼주고 얼로케이션을 하나 더 추가해주고 니드를 하나 빼주는 이런 후속작업을 해주는 거죠 카운팅을 하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 뭐죠 니드하고 어베이러블 NA 니드 어베이러블 니드 어베이러블 니드 어베이러블 이 두 개보다도 리퀘스트가 작거나 같아야지만 자원 요청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필요 자원 수보다 요청이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필요 자원 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이해만 하고 답안지 쓰면 잘 안 써지기 때문에 외우라는 거예요 필요 자원 수보다 필요 자원 수보다 요청이 작거나 같고 사용 가능 자원 수보다 요청이 작거나 같아야지만 은행 갈고리즘에서 자원을 할당하는 거고 자원 할당 요 사이에 자원 할당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사용 가능 자원 수를 차감시키고 그 다음에 할당 자원 수 올로케이션 하나 더 더 해줘야 되죠 작년이지 더 많이 할당 됐으니까 그 다음 필요 자원 수 요청 수를 차감하죠 됐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이 안쪽 모듈 요청 수가 사용 가능 자원 수보다 큰 경우는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즉 사용 가능 자원 수보다 요청이 큰 경우는 다른 프로세스가 자원을 반납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대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필요 자원 수보다 요청이 큰 경우는 필요 자원 수보다 요청이 크다? 안 되죠 왜냐하면 앞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리퀘스트는 니드보다 각각은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거보다 컸다는 거는 오류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꼭지 스탠바이와 에러가 해당되는 요 꼭지도 정확하게 의미를 가지고 기술해 주시면 훨씬 더 고덕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유지원 보신 다음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은행 갈고리점에 대한 풀이 예시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주어졌어요 프로세스별로 프로세스별로 각각 자원에 대해서 맥스가 몇 개고 로케이션이 즉 할당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정보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자원의 총량 전체 자원의 총량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사용가능 자원수 즉 어베이러블은 어떻게 구하느냐 어베이러블은 어베이러블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유형별 사용가능한 자원수인 M인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어베이러블 J는 K이기 때문에 J가 뭐라고 그랬어요 J가 J는 리소서 R에 해당되는거죠 R 그러니까 전체 자원수 전체 자원수에다가 전체 자원수에다가 이 얼로케이션을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전체 자원수에서 이미 할당된 것을 빼주면 이제 사용 사용가능 자원수가 나오죠 어베이러블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 A자원은 3개가 지금 얼로케이션 되어있고요 B자원은 4개가 얼로케이션 되어있기 때문에 각각 4-3은 1 5-4는 1 그래서 지금 여기와 같은 결과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어베이러블 구한거고요 그 다음에 니드는 요청가능 자원수는 맥스 마이너스 얼로케이션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프로세서별로 프로세서별로 특정 자원을 최대 요구하는 숫자가 있고 거기에서 이미 할당된 숫자를 빼면 니드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능한 숫자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맥스 여기에서 마이너스 얼로케이션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각각 자원은 여기에 있는 A, B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각각 자원을 프로세서 프로세서 1번 같은 경우 하나 볼까요? 2- 그죠? 여기 보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2-1 그래서 여기 1이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자원을 보면 자 2-1 해서 여기에 1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각 프로세서별 A자원끼리 빼주고 프로세서별 B자원끼리 빼주면 니드가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면 안전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 안전상태는 어베이러블이 니드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즉 사용 가능한 자원수가 자원수가 니드보다 앞으로 요청 가능한 자원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만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이해는 가요 근데 이걸 막상 풀어내려고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 이해하고 암기 이해하고 암기 이거 필수입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베이러블 보면 어베이러블 보면 A자원은 한 개밖에 여유가 없죠 B자원도 한 개밖에 여유가 없어요 근데 프로세스 1번이 가능하냐 안하느냐를 보려고 그러면 두 개를 다 비교해봐야 되거든요 프로세스 1번은 한 개를 앞으로 최대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자원 한 개를 앞으로 요청 가능하죠 필요한 자원수가 그죠 근데 P2는 P2는 A자원에 대해서 요청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오케이 근데 B자원은 두 개 요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할당이 불가능한 불안전 상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할당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P3는 A를 한 개 요청했기 때문에 오케이 B는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죠 그러면 P1, P3는 P1과 P3는 가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요 P1과 P3는 자원 할당이 가능하고 P2는 현재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프로세스 자원 요청 순서 변경으로 안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어떻게 P1과 P3를 실행하고 P2로 가거나 P3에서 P1을 실행하고 P2로 가거나 즉 P2를 가장 마지막에 실행함으로써 안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죠 요거는 정보처리 기사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즉 어떤 프로세스 상태로 움직여야지만 안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기술사 시험에는 이렇게 풀형은 안 나왔지만 나올 기한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만들면서 요 부분은 꼭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P1 또는 P3 자원 할당과 반환 과정을 거친다면 P2에도 하월당 할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 상태 유지할 수 있다 요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은행과 알고리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나 구성요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슈터코드까지는 무조건 필수요소입니다 꼭 공부하셔야 되고 이 풀형은 시간의 여유가 좀 허락되시면 옵션널로 한번 공부를 하시되 답안지에 꼭 정리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4번 은행갈고리즘풀이처럼 제일 위에 있는 요렇게 문제가 나왔을 경우 밑에처럼 답안지에 풀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수고하셨습니다